필라테스 맨날 약속이 신나는 게 이거구나. 어, 나 그냥 화장실 가야지. 화장실 비밀번호 아세요, 혹시? 어, 3034. 잠깐만 3034 별. 별. 어머, 맞아, 맞아. 하이, 하이, 하이. 정말 집보다 더 자주 오는 곳 같은. 오. 여기가 매일 운동하시는. 네. 우와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누나한테는 익숙한 장소인 거잖아요. 야, 운동 한 군데 10년 다니기 정말 쉽지 않은데. 안녕하세요. 예진 씨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아, 선생님, 선생님이시구나. 네, 오늘은 저희 필라테스도 하지만 저희 예진 씨는 그 TRX라는 운동이 있어요. 금요일에. TRX요? 자격증도 갖고 있어서. 자격증이면 강사 자격증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, 맞아요. 강사들이 따는 자격증이에요. 네. 그것 딴 지는 한 8년 넘으셨어요. 오래됐죠. 그러면 처음 동작은 사실 사선으로 서서 이렇게 서는 게 아니고 사선으로 서서 스컷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룰을 할 거예요. 두 번째 동작은 서서 다리 떼면서 이렇게 넘어가기 사이드 런지죠. 사이드 런지. 그다음에 바로 한 다리 스컷. 그다음에 여기서 체스트 프레스. 이거 남자분들 약간 그 푸샷. 그리고 햄스트로부터. 아, 이거 이거. 이거 힘들어요. 여기 뒤에 엄청 프랭크 할 거예요, 이렇게. 아, 예쁘다.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거. 아, 이거 사이클. 여기 4개. 4개 하고 점프. 와. 오, 와. 이렇게 하면. 와, 근데 관리를 10년 넘게 이렇게 하셨다는 게 진짜 대박이다. 너무 맛있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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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여기. 그러면 뭐 뭔가 좀 그럴싸해 보이는 거를 그럼 시작을 하네요. 그래 먹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